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어제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려 있으신 주주분들에게는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저랑 같이 제 유튜브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삼각라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막고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9만원 선에서 매도를 추천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미국 증시의 회복을 보여줌과 동시에 27만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알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보신 주주님들 진짜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날인 만큼 주주분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좋아요 좋아요나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 개인 채널에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 개인 채널에도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댓글로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주에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N캠 제가 분명 여러분들에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3월 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MSCI 관련 기대감에서 분명 수급이 또 몰릴 것이고 그리고 피보나치 지지 라인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 삼각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거의 두 배 가깝게 수익을 좀 보셨죠 주주님들 진짜로 축하드리고 N캠 현재 또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N캠의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액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N캠은 높은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천에 위치한 본사 인근에 새로운 시설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많은 주주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이 N캠이라는 회사는 공장 시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괜히 기사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매수를 못하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회사는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캠 세제 혜택도 이제 받을 수 있죠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또 환경 친화적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해서 N캠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진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N캠은 유럽,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도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N캠 어디까지? 북미까지 진출에 또 성공을 했죠 탑티어 고객 대상 전액 공급까지 확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안정적이지가 않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오히려 주요 배터리 제조 업체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특허를 이용해서 친환경 전액 생산을 위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N캠은 전혀 주주님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N캠은 성장 잠재력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계속 드렸죠 N캠은 이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N캠의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캠은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품의 품질과 성능 향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죠 N캠은 독보적인 위치로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군 자체가 정말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다고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성장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들썩날 수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N캠은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수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아진다면 당연히 N캠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이 재무에는 큰 변화가 없어도 주식 시장에는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금만 몰리면 주가 상승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수를 이번에 추천드렸을 때 매수하셨으면 지금 90%가 넘는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이번 수익기에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주님들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직도 N캠 관련 산업군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서 재료, 재료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시기 자체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곧 매수 타이밍 제가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N캠이 어떤 주식이냐 N캠은 현재 시장에서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릴 정도로 포텐셜 자체가 어마무시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걱정을 좀 덜으셔도 괜찮습니다 주주님들 N캠만큼은 큰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 게다가 N캠은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도 꾸준히 속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N캠의 신용상태를 좀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신용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N캠의 신용상태입니다 이번 상승 이후로 잔고율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다? 더 이상 대출까지 써서 신용매매하는 개인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아주 깨끗한 주식이라는 뜻이죠 현재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만 번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수세가 뛰어나고요 꾸준히 정립식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사실 손실 보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꾸준히 상승과 그리고 하락시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N캠 뿐만 아니라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는 HLB나 신성델타테크 같은 비슷한 주식들에서 제가 매수랑 매도타이밍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진짜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 HLB 주식이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 시작했었고 다음 영상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초자 신성델타테크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4일 전에 반드시 매도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신성델타테크 주가 어떻게 됐나요? 40%가 넘는 어마무시한 하락을 이번에 보여주었죠 주주님들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이번에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N캠의 주가 변동성이 정말로 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N캠 주주분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2차전지 관련 테마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서 앞으로 상승 시기는 더 많이 나와줄 거라서 이번에도 제가 곧 매수랑 매도타이밍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손실 보고 있으신 주주분들 제가 반드시 수익 보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은 수익 더 크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영상들 매수매도시 좀 알려드리는 영상들 개인 채널에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영상 받아가시길 바래요 좋은 수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N캠 이번에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거예요 주주님들 준비하시길 바래요 자 N캠 현재 전액 생산 능력도 또 크게 확대를 시킨다고 공시가 나왔죠 내년 말까지는 연간 생산 능력을 20만 톤 이상 확대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몇 톤이죠? 현재 4만 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10만 톤으로 증설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말까지는 20만 톤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몇 배는 더욱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2차 전주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향후 주가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꾸준히 강조를 드렸죠 자 캐나다 2035년까지 신차 모두 전기차로 탄소 배출 차량 퇴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후까지도 2035년부터 내연차 퇴출 글로벌 브랜드 전기차 전환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도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모두가 전부 다 똑같은 입장이다 전부 다 2035년에는 전기차로 다 바꿀 거라고요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의 시장 전망은 앞으로도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에는 대한민국의 최대 업종인 반도체 업종을 이 2차 전지가 이길 것이라는 엄청난 전문가들의 예측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LG 엔솔조차도 2035년에는 자 2035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2035년에는 삼성보다 못해도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 2차 전지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대장주는 LG 엔솔이 아니죠 그렇다면 제2의 에코프로라고 불리고 있는 이 엔캠은 대체 얼마나 상승을 크게 보여주겠습니까 아직도 어마무시한 상승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순간적인 패닉으로는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캠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죠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인터베터리에 또 깜짝 참가를 해주면서 엔캠에 대해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엔캠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인터뷰가 나와 있고요 이미 정책 수의주로 상당히 많이 꼽히고 있는 엔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치적 관심을 받는 것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엔캠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 전망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인터뷰에서 굉장히 좋은 핵심 포인트를 잘 언급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엔캠에겐 정말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엔캠 이번에 한 달간 30%가 넘게 추락을 하면서 많은 주주분들에게 걱정을 또 주었는데 이때 메리츠 증권에서 시세차익 폭탄물량이 나왔다고 보여있습니다 무려 500억이 넘는 차익을 봤다는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보고 많은 주주님들이 공부에 매도를 하셨을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주주님들 이게 악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이 수천억짜리 시세차익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유동성, 유동성 자체가 대단한 주식이라는 뜻이고 외국인과 증권사의 수급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재처럼 자극적이게 써놓은 기사이지만 사실상 엔캠의 건실함을 증명해주는 기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로 개인들의 마지막까지 물량 다 털어내고 바로 상승 보여줬죠 기사 올라온 날짜 3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엔캠이 급등할 날짜는 4월 1일이었고요 바로 이틀 뒤 기사 올라오고 바로 이틀 뒤 급등 시작해서 두 배 가깝게 수익이 났잖아요 절대로 주주분들 이런 거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랑 같이 매매하시던 분들은 절대로 이런 거에 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지하러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익 제가 계속 개인 채널에다가 매수 그리고 매수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좋은 수익 안전하게 이번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무료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 현재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요즘 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현재 임상 3차 진행 중인 주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희둔주 매집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에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5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